동전을 먼저 던지시는 분이 직급을 먼저 부여받게 되시는데요. 앞면이 나오면 상사, 뒷면이 나오면 부하. 당연히 제일 먼저 던지시는 분은 앞면이 나오면 부장, 뒷면이 나오면 인턴. 이것도 약간의 몸검이네요. 무조건 채워지네. 머리 엄청 잘 쓰셔요. 이건 약간의 모음이네요. 모음을 걸어서. 근데 높을수록 좋은 거긴 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중간에 바뀔 수는 있잖아요. 맞죠? 중간에 바뀔 기회도 있죠. 오케이. 가위바위보 하자 이거는. 가위바위보. 이거 먼저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지. 안 좋을 수도 있죠. 인턴이 걸리면.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거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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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네가 정하는 거. 오케이. 가도 되죠? 조부장, 조부장. 조부장, 조부장. 조부장. 조인턴. 조인턴, 조인턴. 어떻게 인턴 보여? 뭐 보여요? 조인턴. 자, 조인턴. 너무 잘했어. 왠지 데이 캐스팅 들어올 것 같아. 두 가지 건 네 명 거느리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렛츠고. 앞이 좋은 거지. 조부장. 금수장 오래 했으니까. 그냥. 이기라고 해 그냥. 디디디디디. 안 돼. 디디디디. 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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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디디. 아, 아이씨. 조부장. 뭐야? 그다음 뭐예요? 과장? 과장. 저는 중세 때도 노비였기 때문에 이번까지 그게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앞을 왜 안 던졌어? 주과장 주인턴이 딱 맞는데? 인턴이다. 과장 안 어울려. 입에 안 붙어. 진짜 많이 까문다. 오케이 됐다. 주인턴 올리지. 주인턴 올리지. 주인턴. 자 주부장. 인턴 너무 좋고. 다음이 왜 맵나 이게? 우영씨가 지금 부장. 가장 다음이 사원. 주인턴 있어? 인턴만 아니면 돼. 장과장. 장과장. 하나 둘 셋 넷. 장과장. 하나 둘 셋 넷. 장과장. 장과장 일로 오세요. 김사원. 홍대리. 홍대리. 김사원 주인턴. 조 부장님의 공금 횡령. 제가 파헤치고 말겠습니다. 파헤칠 수 있으면 파헤쳐봐요. 주인턴 오늘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턴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입 열면 손찌검 할 수밖에 없다. 손찌검. 좋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원 아시죠? 이름. 나이가 들어. 사랑. 보자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아나 진짜. 성아. 아니. 그 안에... 어 어 어 나쁘지 않아. 대리 사원.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 누가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야 이거 넣었어야지. 넣었어. 너무 과장되지 않았어요? 과장? 과장을 잘하는 장과장. 하루 종일 과장하고 있어야겠네. 약간 반말리. 반말리. 잘한다. 잘한다. 반말리야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해. 1, 2, 3, 4. 이거 좋아. 정답. 정답이에요. 잘한다. 이벤트에서는 분위기가 좋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과장하겠습니다. 우리 홍진 컴퍼니 워크샵의 하이라이트. 점심 식사. 자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빨리 먹고 싶다. 생고기 좋은 거 가져왔네. 숙사원과 주인턴이 고기서 구워준다고 했고. 우리 홍 대리는 좀 전반적인 숟가락하고 젓가락 좀 배치. 근데 부장님은 뭐 하시는데요? 부장님은 뭐 하시는데요를. 궁금해서. 궁금해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잘못 들었나? 살봐요. 다시 얘기하지만 홍 대리는. 젓가락. 참기름 세팅. 음료. 소금하고 쌈장 세팅. 다 내가 하는 건데 그러면? 다 내가 하는 건데 누구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사는 좀 웃읍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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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씩 자르는 거 좋아하셔 우리 부장님은. 아. 지금. 너무 길어. 우리 부장님은 바싹 구운 거 좋아하셔. 주인턴. 네. 숙사원. 백숙사원 시키는 대로 해요. 제 사수입니다. 제가 더 잘합니다. 부장님은 뭘 하십니까? 저 저 저. 장가장 오늘 왜 이럴. 왜 이럴까? 장가장 장가장이. 직원들한테 어떻게 할 일을 입다. 우리 회사도. 미국 회사처럼.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러면 미국으로 가. 나도. 인턴 시절이 있고 사회 시절이 있었어. 이 양반아. 뭐든지 스텝이라는 게 있는 거고. 단계라는 게 있는 거야. 이거 좀 주십시오.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요. 주인턴. 아니. 아무리 뭐 주인턴 내가 MG 세대인 거 이해해. 부장님. 좋은 날 너무 많이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워크샵인데 기분 좋게 하시죠. 아니. 나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 양반들아. 헤이 스마일. 웃게 해줘야지. 그럼 너네 그냥 먹기만 하니? 네가. 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데니. 저기로 갔어. I don't know. 헤이. I don't understand. 머니. 머니를 줬으면 일을 해라. You work. You have to work. Lookin' good. 배가 안 되네. 하. 내가 봤을 때 정상은 백성원. 근데 여기는 정상은 아니야 사실. 아닙니다. 전 정상입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아. 말 들을 게 많네. 자기소개입니다. 저 말한 겁니다. 거기 불 꺼. 다가. 아니. 부장님. 이거 지금 금방 됩니다. 아니 여기서는 뭐 여기서 치고 올라가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고 뭐. 지금 딱이야. 지금 딱이야. 한마디. 부장님. 어디 갔어? 나 좋은 날이니까 참읍시다. 어디 갔어 거기. 홍대리 어디 부장님 밥도 안 먹네. 아무리 회사가 편해도 그렇지. 아. 부장도 못 해먹겠다 진짜. 근데.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아이디어 되고 하는 사람도 다 우리인데. 저게. 왜 들어야 부장이. 작게 얘기해 왜 그래. 부장님께. 네 부장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귓속말로 했습니다. 안 들리게 조심 좀 해요. 저는 귓속말로 했습니다. 주인장 알았으니까 조심 좀 하라고.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진짜 죄송한 사람이. 네. 자세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죄송한 걸 어떻게 더 표현합니까. 부장님. 아. 귓속말로 해야겠다. 사원님. 예. 책상 앞에 앉아갖고 가만히고. 카드게임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뭘 한다고 저렇게. 실무에 대해서 뭘 한다고 저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너 나와봐. 네. 귓속말로 했어. 귓속말로 했습니다. 놀러왔어? 어. 부르셨습니까. 놀러왔어? 워크숍에 원래 놀러오는 거 아닙니까. 정식 직원으로 안 들어오고 싶어? 네. 똑바로 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귓속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더라도 안 들리게. 알았어? 얼굴 보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홍대리도 일로 와요. 홍대리님 부르십니다. 아니. 우리 회사가 뭐 놀이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사람은 우르르르 물 줄 알아야지. 내려다보는 거. 우르르르. 이제 좀 웃으면서 삽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고기요. 하나, 둘, 셋. 고기요. 고기 다 됐습니다. 다 됐네. 자, 이제 먹어먹어. 동대빈님, 내 차에 내가 명함 직업을 두고 왔는데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나요? 안 되는데요? 명함 직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함 직업이 왜 필요하신대요, 갑자기? 아 근데 거래처 분들 그러면 그럴 거면 지 똥도 대신 싸달라 그러지 뭐 진짜? 그럴 거면 뭐하러... 윈턴! 네, 부장님! 내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경고야 부장님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자식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예 저희 개, 개 얘기입니다, 개 근데 뭐 사회에는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죠 부장님 얘기가 아닙니다 야 X끼야 너 나와봐 예 부장님 홍대리 오래오래 홍대리님 부르십니다 아니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야 똑바로 해 진짜 알겠습니다 홍대리도 고기 냄새 많이 나네 입에서 저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알았어요? 네 자 갑시다 미안합니다 너무 맛있다 음 하나 고기 한 점 먹기 참 힘드네 주인턴 데리고 가서 노래도 한국해 주인턴의 노래는 기가 막깁니다 특기가 노래입니다 혹시 이 노래 괜찮으십니까? 아 그건 내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부장님 죄송한데 부장님 이거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마이크 잡았어요 아하하하하하 우리 홍림 홍퍼님 학교 보고 다들 건강하시고 네 2023년도 행복하고 신나게 고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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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마무리 아이 다 불러주세요 저는 부장님의 완곡으로 듣고 싶다 오픈 고 고 주인턴 노래 한 곡 해 부장님이 죄송합니다 아니 이 형만들이 말해 우리가 단합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누군지. 제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노래 한 거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대리 그만하세요. 홍대리 제가 노래 하나 할게요. 아니요 좋은 날 좋은 날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시작 버튼 누르는 순간 퇴사예요. 진짜 뭐 박치만. 좋은 노래만 불러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어쩜 이렇게 하늘은 또 파란 건지 오늘따라 왜 바람이 또 완벽한지 안ison다 그냥 모르면서 하나 못듣는 다시 해 다시. 다시 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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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기회드릴게요. 자, 왼쪽, 오른쪽, 밑에 왼쪽, 오른쪽. 트럼펫.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좋습니다.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그냥 모르는 줄... 아니,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뭐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들은 걸로 하면 안 돼요?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잠깐!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 딴 얘기 시작할까? 아무 말 못 하게 입 맞출까? 원, 투! 마지막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소금 좀 뿌리고 갈게요, 소금 좀 뿌리고 갈게요. 사실 홍김동전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네, 네, 네. 상도 많이 받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시간대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더 좋은 시간대로 가기 위해서. 아, 그래. 열심히 해물이거든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2월 16일. 목요일이고요. 8시 반입니다. 홍김동전이 새롭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물러날 뿐입니다. 빨리 가주시죠. 많은 시청 바랍니다. 김수관이고 백숙이에요. 웬만하면 저래요. 야, 난 안 되겠다. 아, 진짜. 아, 귀여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진짜. 김수관이고 백숙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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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